자 수행 지금 보세요 수행 대단합니다 지금 툭수훈련을 바꾸는 막 이곳 블랙카프 쇼케이스 현장에 도착한 행수요원입니다 자 우리 팬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참치까요? 예 참치가 돌격치는 참치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툭수요원의 수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싸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 대단한 났습니다 정말 아 우리 툭수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툭수 어린이들 또 어른이까지 모두 다 사랑하는 대세 우주 베스타죠 대단합니다 지금 툭수요원의 인기를 보세요 와우 정말 많은 분들과 하이파이비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압도 직후에서 온 펭수요원 백두산 배우분들과 함께 백두산 인기 대공파의 작전을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작전 성공한 기념으로 이곳 레드카페 쇼케이스 어 저 포즈 좀 보십시오 포즈 정말 우주 대스타일 포즈 아니겠습니까? 엄청납니다 펭수요원 와우 한달서기 그리고 펭러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수행 넘치는 지니나 지니나 애템 애템 지니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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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백수 자 지금 다시 창칭을 들고 꽃길을 넘어 창칭길을 걷고 있습니다 와 펭서비스 보세요 정말 우주 베스타 같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펭수요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이곳 포로로가 있는 대한민국에 왔다고 하는데요 남북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스위스에 도착해 와우 자 지금 우리 요원들의 영혼을 받으면서 오고 있죠 대단합니다 펭수요원 네 펭수요원 아 다시 또 수행 넘치는 포즈 엄청납니다 네 여러분 아 저 포즈 보세요 요즘에 또 펭수요원이 화보를 또 많이 찍어봤기 때문에 포즈가 낭다랍니다 정말 자 남북 펭시에 헤어날 수를 쓰는 우리 펭수요원 올해 열 살고요 네 그리고 210cm의 턴치라킥 자이러트 펭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저 수행 넘치는 좀 걷고 있어요 남북의 선출 아 자 지금 무너크로 뒤로 왔고요 와우 자 남북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스위스에 들여서 노대송을 배우고 스위스부터 헤엄을 쳐서 이곳 대한민국에 왔죠 아 대단합니다 자 우리 요원들 완전 보장한 EOD 대원들의 포일을 받으면서 지금 포토타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최고의 대세 스타로 자리매김했죠 아 대단합니다 우리 펭수요원도 EOD 대원 특수 의상을 지금 함께 입고 있습니다 아 저 포토타임 내가 우즈베스하다 그러면서 펭수팬이 예의바르게 또 인사를 마쳤습니다 자 안쪽에서 포토타임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오늘 EOD 대원 의상 아 커졌습니다 내가 자이언트 펭이다 정말 엄청난 펭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펭귄 저 한 다리 들기 저게 쉬운 포즈가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아 우리 펭수 지금 큰 긴도 시리나 시리나 엄청나 에켓 에켓 시리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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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와우 자 펭수요 자 제가 무대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백두산 어 어 반갑습니다 어 나 날개 날개 드디어 만났어 네 자 우리 펭수요 오늘 백두산 레드카펫 쇼케이스 한 개 하게 됐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팬 러뷰 아니 진짜 우리 펭수요 오늘 굉장히 지금 신나보여요 우리 펭수요원이 펭생 최초로 그 레드카펫 이렇게 큰 레드카펫은 처음이라면서요 어 맞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매우 지금 익사이팅해요 5개국어를 할 줄 아는건 알았지만 이렇게 대화중에 또 익사이팅이 나왔는데 우리 펭수요원 정말 잘하는게 많잖아요 뭐 로드송부터 뭐 힙합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춤도 잘춘다 오늘 이 기분 지금 기분을 비트박스로 좀 표현한다면 어느정도 비트일까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пер Cela 비트박스 오 예이콘 어메이징 오우 대단합니다 진짜 자 오늘은 계속해서 포토타임 오늘 이 백두산 배우분들과 특별한 작전을 펼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 힌트를 좀 어떤 작전인지 주실 수 있나요? 그 힌트는 백두산 인기 폭발입니다 백두산 인기 폭발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 우리 펭수 요원이 엄청 인기 폭발인데 백두산 인기 폭발 펭수와 함께라면 엄청나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지금 펭수 요원이 레드카펫에 잠깐 등장을 했는데도 지금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나 홀쩍 뛰었어요 지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쉽지만 펭수 요원은 여러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잠깐 달리기 좀 할 건데요 담치는 거 조심하시고 지금부터 출발해 펭수 지금 여러분 펭수와 우리 펭수 다치면 안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다시 뛰어나옵니다 다시 뛰어나옵니다 정말 펜서비스가 우주 데스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펭수 펭방 여러분 같이 인사할까요? 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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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방